자 여러분 미브스..뭐라는거야? 미스 포춘 원들입니다. 말이 막 꼬이네. 어.. 팀랭하면서.. 하면은 내가 좀 편한게 내가 말을 많이 안해도 돼서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좋은데 솔링 해야되니까 이런 잡다운 멘트라도 쳐야되고 신청자들 심심하지 말라고 골차 아프구만? 그 닉네임 무섭다. 아까 말한 스왑 하실 건가요? 뭐야 이거? 어쩌다가? 피 다 깔는데? 카직스가? 스펠슴? 스펠스셨나? 얘는 저기서 뭐해? 이거 뭔가 1레벨부터 약간 버라버라한데? 솔로랭크인데? 인베 방어를 저렇게 하는 애들이 어딨어? 신상 질문은 여러분 하는거 아니에요? 궁금해도? 올라가죠.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아 솔로랭크는 왠지 모르겠지만 라인 스왑하면은 안좋은 기억밖에 없어. 어제도 그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쉔이니까 좀 쉔은 잘 버틸거고 소라카 같은 경우 무제는 소라카도 잘 버티네? 소라카도 되게 잘 버티거든요? 소라카도 되게 잘 버티고 잡았다. 야 모르가나 살아있네? 어? 내가 치감 찍은 것도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W쓰면 치감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힐이 힐양이 줄어들죠. 맞나? 들어갈거 다 들어가고 줄어드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찍을까 했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누가? 탈롱? 하필 소라칸데 미스포춘이라서 짜증나겠다. 시감있는 원딜은 좀 싫어하거든요 소라카가. 잘 걸렸죠? 잘 걸렸죠? 몰아서 밀어야 되는데 한 번에. W좀 더 찍어야겠다. 와아 쩔어 쩔어. 야 얘 잘 날리는데? Q를? 다음 시즌은? 피 많이 빼서 이거는 카직스가 갱 와 봐. 카직스란다. 방금 리신이 탑쪽으로는 무딩했는데 탑쪽으로 와 봐야 큰 의미 없죠. W, E, W 아 E는 좀 생략하고 W, Q, W, Q만 찍으면 되겠네. A, Q, A, Q, A, Q. Q, A, Q, A, Q. Q, A, Q, A,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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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PQ ŷ. 어우 리신 잘 왔다. 카칩했네. 신축했네. 흥 하 치 6 2 3 2 1 오우 하하하하 왜 얘 야 얘 진짜 잘 맞춘다 와 모르가나 쩌는데 진짜 이렇게 잘 맞추기가 저기 쉬운 스킬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알거에요 저게 되게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얘 좀 잘 맞추네요 뭘 해야할지 잘 방금은 안 맞았네요 역시 칭찬해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칭찬해주면 바로 똥으로 뱉어라죠 믿음이야 이럴 줄 알았어 직스가 딱 오네 소라카가 갑자기 개기는 거는 큰 이유가 아니죠 누가 오는 거라는 거 더블프 내가 먹었으면 이것도 나름 괜찮았을 텐데 일단은 저기 반피인 것 같고 800피 우리가 더 잘 밀었어요 물론 나는 지금 집을 갔지만 근데 이번에 라인전 갔을 때 내가 BF이기 때문에 졸라 때릴 수 있어요 졸라 세게 아프게 밀죠 아 BF니까 너무 세서 갑자기 CS가 더 안 쳐지네 생각했던 것 이상의 데미지가 막 들어가서 아 쟤들 자꾸 못 밀게 막으려고 오는 거 같네요 얘네들도 이번에 밀 것 같긴 한데 흠 한 판이나 닦으시지 흠 모로가나 깝치는 것 봐 좋은 깝침이다 난 먼저 쏘지 밀었는데 가야지 우리가 이제 미.. 탑 밀었으니 바텀 가죠 스왑 다시 해요 걸어서 갑시다 이거 바텀으로 우리가 빨리 가줘야지 이제 샌이 좀 고통을 덜 받으면서 더 프리하게 파밍할 수 있겠죠 6냅도 찍었겠다 테리스 모면요 아 이거 도발 도발 한 번 기가 막히게 또 한 번 해주나 맞다 이게 도발 초 도발 용먹어야 되는데 못 가겠네 용은 아 데미지 봐 불술문 탄환이 이제 W가 아래에 이게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조금 약해지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데미지 살벌한데 K4 하나 들고 있었을 뿐인데 집 모르가나 바쁘다 아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얘는 좀 모르가나 서포터 잘하는 애인 것 같아요 어 뭐야 우리 탑 안 밀었네? 채 4 남았잖아 헐 나 민 줄 알고 지금까지 민 줄 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저거 안 밀었구나 뭐를 나 민 줄 알았어 저거 막타 딱 날렸거든 내가 있었나? 내가 있었나? 딱 아 터졌네 하고 거기서부터 내 사고에서는 이미 저게 터진 거였어 다시 보질 않았거든 저거 치면서 그냥 딴 데로 바로 화면 움직여가지고 내 사고에서는 이미 저게 터진 거였어 아이씨 목피했다 아이씨 목피했다 아, 위포 확실히 상향되면서 괜찮은 것 같애 요즘 많이 보이고 대회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회에서 나오는 서포터가 됐죠 오로가나 뒤에 숨어서 아, 내가 맞아주고 오로가나가 못 맞는 거 내가 대신 맞아주고 쏠 녀석이 없으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돌이 있으면 맞아야지 이것도 맞으시고 궁을 또 맡기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좋아요, 근데 아 나이스! 아, 나 모로가나, 이 모로가나 진짜, 어? 어떡하냐 이거, 너무 잘하네 펜도 기가 멀췄고 더... 밀죠 잘해주네, 이러면 원딜하면 나지 2킬 0-4 어시? 스코어도 괜찮네 CS만 더 잘 먹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CS는 내 고집적인 문제라 어떻게 해결이 안되네요 P4인데 저거 자, 이 다음 템으로 이제 궁꽝대 몰일 저거 가고 마나 포션 하나 살고 이걸 못 믿었네? 우리가 먼저 빌릴 줄이야 저 체력 4짜리를 오케이 자, 요거는 탈론이 살죠 저거 처치했습니다 다 왔다 도발 전망이 됐고 흑살중 흑살중 피해주고 물어! 흑살중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요거 먹읍시다 집 가서 신발 좀 뽑아올게요 일단 마라포션이나 라인 홀딩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쟤는 홀딩하다가 피가 다 빠져 쟤 뭐했죠? 피가 없네 애가 아, 카직스 놀이네 잘하면 잡을 수 있겠다 바텀에 지금 가봤자 이미 없으니까 이러면 내가 파밍 더 합시다 이거 집 갈라했는데 가봤자 지금 갈데가 없어 그러면 이거나 더 먹어야지 하지마 오마이갓 깔길걸 너무 각을 봤다 잡히지도 않는 각 너무 각을 봤다 잡히지도 않는 각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컨트롤 4 누른겁니다 여러분 공 쓴거 아니에요? 공 쓴 것처럼 보이지만 컨트롤 4를 누른거에요 알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즉시 공 쓸거 같더라고 바로 그냥 풀었지 좀 다르네 소리가 확실히 바텀에 와야겠다 일단 라위를 좀 뽑아야될 것 같은데 공 데미지를 한껏 끌어올리려면 라위랑 불클도 또 괜찮은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방텀 방텀 카던가 열정의 건 뭐 텀 카던가 아 방금 안 끊었으면 내가 죽을거 같아가지고 그냥 끊은거에요 바로 나한테 공 쓰는거 같더라고 계속 직수군 계속 생각했어 그니까 빠르게 그냥 반응이 되더라고 아나 느낌이 쎄야 됐어 더 빨리 쎄워야됐대 탑을 밀고 소라카가 여기있다라는거는 탑 압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4명 다있네 아니 궁 왜써 아 이거는 상당히 오지도 못했네 뭐한거야 아예 장 탐미세요 오지말구 완전 덕분에 더 손해받네 쉔 덕분에 탈론이 들어가서 또 손해받잖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뭐야 죽을 속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손해를 보기도 어려운데 뭘 해야할지 그냥 탑 2차 압박하고 바텀 어차피 1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거 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이 조금 아쉽네요 많이 라이나 뽑아야 오 나이스 어떻게 탔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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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흑 에이 참 흑 피아 헉 헉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엎 소 소 소 줘야 될 것 같고 내셔... 아 내셔한다 용을 얘들이 틀어야 안하나? 쉐니 죽이 있는데 와드예요 집가서 라이나 뽑아야겠다 그 다음에 마나 포션 2개 더 사고 게임이 방금 너무 이상했어 와 우리 그렇게 초반에 앞서 나오고 있었는데 방금 그거 한 번이 너무 좀 이상한 실수여서 비등기등해졌네요 흠흠 나이스 뺏었고 저거 차있다 아.. 쉔 훌륭하다 아.. 강릉은 그게 도발 아군이 당했습니다 더블 킬 죽겠지 뭐 미드나 밀어야겠다 아 씨 전멸까지 썼네 나는 안 죽고 그냥 미드 밀래요 직스 없을 때 밀어야지 직스 이치면은 또 이걸 또 못 밀어 어쨌든 잡았... 아휴 처형했네 괜찮아 저거 지점멸 빼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거 뭐야 브루탑을 파괴했습니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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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2명이고 브루저라 하기에도 애매한 아.. 브루저 맞긴 하지 뭐 근데 오 씨 린신이 아마 내가 허접하게 하지 않는 이상 린신한테 물려서 저쪽으로 까일 리는 없을 것 같고 모르가나도 있겠다 오 나이스 그냥 방템은 좀 생략해 버립시다 상대 파랑이지라고? 딜 나오면 한참 딜 나오려면 한참 걸리겠네 저거 좀 별로 같아 이리로 간판이나 자국 시 VillAmericans 이제 직스가 다시 미드 쓰면은 미드 압박은 힘들 것 같고 일단 CS나 챙깁시다 매니저 있나? 매니저 쓰면서럼 광고 좀 잘라주세요 샌 궁혼인가? 샌 궁 언제예요? 혜니 라인 밀고 나머지는 대체해야 될 것 같던데 많이 갔다 그럼 우리 미드 밀어야지 모르가나 모르가나님 아 왓더뻑 3명 미드면은 딴 데서 2딩 보겠지 이제 빠졌다 다있네 밀었고 나만 죽었네 나도 정할까? 거룩식 원딜 란주인 까가지고 먼저 이닛이 한 다음에 란두인이 쓰고 전멸로 빠져나오고 우리 팀이 샌이 구해주겠지 야 괜찮겠다 란두인이 아니고 방템이 필요하겠네 마방템이 필요하겠네 재료들 최대한 한타하면 나 완전 개신대 진짜 지금 패킹하는거 진짜 소라카가 윗빠진 장독에 물붙기라가지고 어우 근데 보름 하나 왜이리 세냐 이미 서포트이 아니네 세미 서포트이 아닌데요 걔넨 이미 이즈 리얼 숨질뻔 진짜 세죠 여러분 방어 의미 없어요 거의 트루뎀 수준이라 브루탈에 적어면은 이즈 리얼 숨질뻔 온도는 용량inde 아니 용량inde 좀 미秋 용량inde 용량inde 어디 가는데 서폿 간다 충직한 서폿이로군 나만께 해야지 진정한 서폿이라면 네 미포는 공속템이 딱히 필요없어요 그냥 평큐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공속 빠르면 더 많이 지긴 할테지만 그.. 정말 궁에 그냥 모든걸 거는게 훨씬 좋아요 데뷔지가 공속 째까랑이 가봐야 궁 데미지 뭐 그게 우샨처럼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게 그냥 좋아요 물론 여기다가 열정의 검에서 하나정도 가는건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뭐 광의의 검가 있는 트리니티 포스 그것도 괜찮고 3위일체 3위일체도 좋죠 미포한테 8위일체 3위에 1위에 1위 아따 쎄다 평타 내미지마 좀 사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바론이라 쟤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네 용은 없나? 용은 없네 바텀 알아서 카즈스가 밀거고 미포의 허접한 공속으로는 지울 수가 없어 마드 깔리면 엔간한 원디들은 공속도만 있어서 다 지우는데 미포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대체할 게 아니고 한타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잘 뭉쳐서 흠 막 기즈 무시한 그런 애들은 좋은데 얘는 좀 일삼이라면 애들이 달려오면 죽어야 돼요 제일 먼저 아 직스 너무 잘받아 아 직스 너무 잘받아 로우 넣고 뭐야 오르가라님 흐헤헤헤헤 실수하시다 저거 실수란 100% 나이스 나이스 보자 다이스 너무 편하네 그냥 씨D라면 됨 라임 읽고 또 걸러 가야지 대단해! 지금 날 타고 오신 것을 환상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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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질뻔했네 어우 무서워 에드는 갔다와서 먹읍시다 야 3,000원이 있다 3,000원으로는 일단은 이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영약 하나 사시고 그럼 무난하죠 나가면서 레드 먹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만 던져야 할텐데 슬슬 불안하다 이거 후반가면 살통기한도 오고 타올 하나하나 밀고 있는데 밀고 밀면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함을 느껴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안 드네요 눈껍고 불을 안되셨네 흠 내 친구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리포 스케일 투자는 2를 가장 마지막에 찍으시면 돼요 Q, W, Q부터 다 찍고 그 다음에 W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솔용을 해줘야겠네 Q는, R은 돌 때마다 이제 해주시면 되고 미신이 없나? 공 안 깝다 공이 세기 때문에 저런 거 스틸이 또 인간이 잘 돼요 물론 한 방 한 방이 센 것보다는 힘들긴 한데 무시하다가 지들이 죽을 때도 있고 바론 33만 36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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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카 노궁영 아, 이거 맞았으면 어어? 샘, 궁 타는 거 너무 이상하다 야 안 맞았고 안 맞았고 안 맞았고 야아 아이씨 힐 줄게, 달려 힐 중값 하네 나이스 힐 중값 하네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미니언이 너무 늦게 온다 미니언이 너무 늦게 온다 아쉽게도 미니언만 있었으면은 이거는 포탑 하나 깠는데 일단 빠집시다 와드 아, 이거 샘이 왔네 흠, 줍시다 이제 이 다음 템은 뭐를 가면 좋을까 임피나 가야겠다 룬 페이크고 특포 갑시다 어? 이거? 이제 가는 거 아닌가? Tian 나 열드 나 나 나 나 나 이 이약해 와 리진템이 저런템을 보통 원딜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 얘는 나도 템 3 이상해가가지고 이 미포템이 좀 이상해서 저런 탱커도 도질 수 있죠 무난하게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쟤들이 오네 아 싸일 잘 가시고 안죽죠 비읍 이겼다 너무 잘 컸어 게임을 지기에는 먼 일이 너무 잘 컸어 좋아좋아 침착하게 안 되긴 뭐 안 돼 왜 야 쟤 센스 봐라 미니언 타겟팅 되는 거에 셀 써서 안죽기 뭐 큰 의미는 없지만요 좋았어 다시 승급전이네요 아 이번 판은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 초반 라인스타프터에서 뭐 한타 등등 아마 딜은 딜도 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딜도 1등이네요 크으 좋아좋아 좋아좋아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